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저희가 먼저 멀리 간과 함께 사실 이제 르네상스 제일 이제 부흥기를 맞이했는데요. 저희가 저렇게 이제 멋진 프로님들과 함께 해외로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입니다. 장소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요즘 골프장 많이들 아시죠? 베트남 저희가 하이퐁에 있는 소노패 하이퐁CC 골프장 갈 예정인데요. 소노라는 이름 뭐 익숙치 않으세요? 바로 소노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리조트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발리도 잘 돼 있고 또 음식이 또 만족도가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멀리 간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구독자분들도 저희가 이제 모시고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날 저희도 이제 뭐 촬영도 찍고요. 사인회도 있고 양수진, 홍진주 우리 프로가 직접 레슨도 해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그때 이제 박사장과 함께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저하고 이제 우리 프로님들하고 또 그리고 박사장으로 해서 이제 편을 나눠서 또 재미있게 또 라우딩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